피부과는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장점이 있지만 시술에 수반되는 통증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선뜻 가기가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단시간에 피부 개선 효과를 누리면서 통증은 없는 피부관리 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떠오르는 미용시술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피부관리법 엑소존 피부관리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엑소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피부가 좋아지려면 피부 진피층 안에 엘라스틴, 콜라겐, 히알루로산이 잘 생성되어야 하는데 이 삼총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섬유화 세포입니다 만약 이 섬유화 세포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피부 컨디션도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때 엑소조미라는 물질을 피부에 넣어주게 되면 섬유화 세포가 다시 건강해지게 됩니다 엑소조문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세포간의 신호전달 매개체이기 때문에 피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효과와 기능을 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노화와 탄력이 저하된 피부에는 재생효과를 염증성 피부에는 면역 개선효과를 보이면서 피부 세포 자체에 영향을 주다 보니 결과적으로 엑소조문은 무너진 피부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엑소조문은 보통 피부과에서 단기간의 효과를 얻기 위해 받는 시술로 통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스테틱 전용 엑소조문으로 전문가의 테크닉과 줄기세포 배양액의 고효능 제품으로 완성된 궁극의 피부 개선 효과를 느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출시와 동시에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테틱 엑소조문의 핵심 기술이 응집된 스킨필리아 엑소뮴 부스터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소뮴 부스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통증 없는 에스테틱 엑소조미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효과 좋은 엑소조미라 하더라도 이 통증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스킨필리아 엑소뮴 부스터는 에스테티션의 전문적인 스킬과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통증 없이도 무너진 피부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 1회 관리만으로 확실하게 피부가 개선되는 효과가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 핵심 비결은 바로 이 한 병에 담겨있는 성분 제대열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 때문입니다 스킨필리아 줄기세포 배양액 안에는 1470가지의 피부성장 인자 및 세포 활성 물질이 들어 있어 노화, 탄력, 문제성 피부를 강력하게 개선해주는 효과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공의 1,700분의 1 초소형 사이즈의 아주 작고 균일한 형태에 엑소조미 피부 깊숙이 문제가 되는 피부 근원까지 빠르게 도달하여 피부 재생 및 진정 효과를 선사합니다 제품은 이렇게 1제와 2제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소미온 부스터는 문제성 피부를 확실하게 케어하기 위해 줄기세포 배양액과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각 10%씩 처방한 일명 텐펜 처방을 고안했는데요 1제에는 가장 어린 0세 제대열 줄기세포 배양액이 무려 10만 ppm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 한 병에는 SCI급 논문 기준 엑소존 파티클이 무려 246억 개가 들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1제 파우더는 유효성분을 보다 신선하고 확실하게 피부에 전달하기 위해 영하 45도에서 약 90시간 동안 동결건조하여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피부 진정 효과에 강력한 병풀 엑소존 성분까지 들어 있어 여드름 등 문제성 피부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좀 더 큰 피부 개선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파우더를 활성화시키는 엑소미온 솔루션 이제에도 귀한 성분으로 꽉 채웠습니다 매끈하고 균일한 피부톤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나야신아마이드가 10만 ppm이 들어 있어 피부톤뿐만 아니라 넓어진 모공, 피지, 분비 조절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1제와 마찬가지로 병풀 엑소존을 담아 복합적인 문제성 피부를 진정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섞인 부스터는 에스테티션의 전문적인 마사지 스킬을 통해 피부에 부드럽게 흡수가 되며 MTS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도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피부에 자극 없이 빠르게 케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장벽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스킨필리아 엑소미온 부스터 특히 문제성 피부 개선 및 언 스트레스 프로그램 관리에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러한 피부 타입을 가진 분들이 사용하시면 더더욱 만족스러운 효과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엑소미온 부스터로 피부에 엑소존을 충분히 넣어줬다면 이 엑소미온 마스크는 피부에 채워진 엑소존을 오래 유지되도록 해주면서 에스테틱에서의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케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엑소미온 부스터와 시너지를 내면서 진정, 회복 관리까지 한 번에 돕는 엑소미온 마스크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에스테틱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되는 진정 케어로 모델링 팩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델링 팩을 얹었을 때 피부가 숨쉬지 못하는 듯한 답답함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불편함을 해소하고 마무리 진정 관리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엑소미온 마스크입니다 원단의 통기성이 있다 보니 사용하시기도 부담이 없을 뿐더러 에센스를 가득 머금은 워터겔 시트 마스크를 얼굴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마사지로 자극받은 피부를 손쉽고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제대열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 10만 ppm과 피부 성장인자를 대변하는 펩타이드 5종, 그리고 동백꽃 엑소존, pdrn 등 탄력과 재생에 효과적인 성분을 이 마스크 한 장에 담았습니다 쿨링과 진정 효과까지 선사하며 마사지로 한껏 예민해진 컨디션을 건강하게 회복해주고 싶다면 스킨필리아 엑소미온 마스크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엑소미온 마스크에 적용된 원단도 특별합니다 이 엑소미온 마스크는 생분해가 가능한 자연유래 셀룰로우스 원단으로 비건 인증까지 받은 친환경 시트를 적용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 시트는 에센스를 만났을 때 투명한 겔처럼 부풀어 오르는 겔 타입의 마스크로 일반 시트 마스크보다 훨씬 더 많은 에센스를 머금어 피부 진정, 보습에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껏 예민해진 피부를 위한 15분 저자극 케어 에스테틱 관리 후 애프터 케어로 이런 피부 고민을 가진 분들이라면 스킨필리아 엑소미온 마스크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0여 년간의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 끝에 마침내 탄생한 스킨필리아 줄기세포 배양액과 고효능의 기능성 원료 그리고 에스테티션의 전문 기술 시너지를 통해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에스테틱 케어만으로 무너진 피부 컨디션이 회복될 수 있을지 고민이셨다고요? 이제부터 통증 없이 만나는 에스테틱 엑소줌 스킨필리아로 눈으로 확실하게 변화되는 피부를 꼭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테틱 엑소줌 스킨필